9월 20일 오늘의 숨듣띵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나르샤 추천의 소울스타 온리원 포미일 것이냐? 제재가 추천한 소녀시대의 별별별일 것이냐? 바로! 어떻게 이거야! 바로 경고가 났어! 나르샤 61%! 제재 39%로 우리 나르샤 승리입니다! 빰빰빰 빰빰! 축하드려요! 이게 한편으로는 제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웃픈 상황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렇게 애써서 이제 2대3이 됐습니다 바등바등 이제 제가 발버둥 치느라 지금 지문이 없어질 정도예요 발바닥에 5570님이 샤디 축하드려요! 역시 명곡이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네요 되게 감사드리는 게 제가 생각한 이 추억이 있는 명곡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으니까 이게 기분이 되게 좋다 이제 와서 그 느낌을 느끼시는군요 저는 그동안 쭉 느꼈었는데 두 번만에 근데 저는 생각보다 39%라는 숫자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확실히 별별별 알고 계신다는 게 역시 지소압소영소 근데 뭐야 그렇게 좋은 얘기 뭐예요?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잊어보이는 얘기 지소압소영소 우리 소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지소압소영소 네 그분들의 구호죠 뭐하는 분이지 이거는? 뭐하는 분이에요? 저요? 소녀시대 팬이요 4522님 샤디 추격이 시작됐군요 샤디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하신가요?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 코너가 사실은 네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금요일이 힘드냐? 난 즐기면서 하고 싶거든요 아 즐겨주세요 아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주제가 있나요? 다음 주 주제 혹시 있을까요? 주제는 승자가 정할 거예요? 정말요? 승자 그럼 오늘 샤디 승자시니까 한번 정해주시죠 어? 그럼 제가 정할게요 그 기회를 저에게 한번 주시겠어요? 이렇게 아동바동 열심히 살잖아 네 아등바등거리는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난 열심히 사는데 좀 도와줘요 어떤 걸로 주제를 던져주시겠어요?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락발라드 락발라드라 난 자신 있어 네 저도 지금 싹 스쳐 지나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정했어요 마음속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락발라드 다음 주 주제로 락발라드 오케이 기회를 또 주시니 감사드리고 야 신호 aud sonra idi